오늘은 저 하고 싶은거 하는 날 그래서 치킨을 시켜놨고 딱 알맞게 도착을 했습니다 BHC 신메뉴 로젤킹? 약간 로제 플러스 젤리? 그런 치킨을 시켰구요 제가 요즘 진짜 배달음식을 많이 안 먹어가지고 양이 많이 줄었어요 양이 많이 줄여가지고 한 마리를 다 먹지 못하더라도 너른 마음으로 봐주세요 여러분 근데 시켰는데 냄새가 상당히 그럴싸해가지고 맛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젤리를 따로 줘요 옛날에 신호등 치킨 나왔을 때도 소스를 따로 줬거든요? 약간 그 인간으로서의 도의를 지키시려고 치킨은 짜잔 그냥 일반 양념치킨 같은데요? 냄새는 약간 뿌링클 냄새가 나는데? 그냥 치킨이에요 여러분 어 로제 젤리래요 아 로제 로제 소스래요 로제 소스 아니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자 요거를 이제 넣어 먹는게 어 안에는 젤리가 들어있구요 젤리가 좀 커요 생각보다 좀 큰 젤리가 있구요 젤리 맛은 하리보 곰젤리인데 좀 더 향이 더 맛있어요 오히려 맛있는데 이거? 제가 젤리 좀 치거든요? 근데 맛있는 젤리야 자 요거를 한번 뿌려 먹어보겠습니다 양은 별로 없네요 젤리가 자 이렇게 완성된 딱 뿌리고 나서 느껴지는게 어차피 따로따로 먹어야 되지 않나 이거 젤리가 막 소스처럼 찍어먹고 얹혀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게 아니라가지고 어그로다 같이 즐기긴 좀 힘들고 아무튼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로제 맛이었나? 뭔가 내가 아는 로제 맛이랑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살짝 로제 플러스 로제 플러스 스프링클 맛? 아니 그냥 맛있어요 그냥 뭐 생각보다 맛있어 이게 아니라 그냥 맛있어요 그냥 치킨 먹고 젤리 먹으면 아무 의미 없어 얘는 진짜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젤리 맛이에요 그냥 치킨 먹고 젤리 먹는 맛이야 낚였어 같이 먹을라 하려구요? 이거 어떻게 같이 먹어야 되지? 치킨이 입에 있는 상태로 켈리를 먹으면서 같이 씹으면 되나? 생각보다 맛없는데? 둘이 하나도 안 어울리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한거지? 그냥 따로따로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같이 먹으면 근식인데 진짜로? 맛이 없는데? 생각보다 맛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진짜로? 그냥 디저트로 젤리를 먹으면 먹고 싶은 사람이 시키면 되겠는데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젤리를 추가를 했는지 내 생각에는 BHC에서 로제 소스가 너무 늦게 개발이 된게 아닐까? 로제 열풍 좀 지났잖아요 그죠? 늦게 만들어가지고 어그로 띄우려고 어쩔 수 없이 젤리를 추가한게 아닌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도독 아 치킨이 이런 맛이었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치킨이 엄청 특별히 맛있어서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건 아니고 제가 치킨을 엄청 오랜만에 먹어서 OMG 살짝 매콤해가지고 그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떡볶이 소스를 그대로 쓴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서 뜨거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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